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연필이 등장하는 꿈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의 창의력, 표현력 또는 학습과 관련된 측면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답답함을 나타낼 수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회를 창출하는 욕망과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연필은 쓰고 지울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유연하고 잠재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상황을 상징합니다. 연필로 무언가를 쓰거나 지우는 꿈을 꾼다면, 이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 혹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필 꿈은 학업, 창의성, 직장에서의 의사소통과 같은 일상생활 속 중요한 측면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연필 꿈은 종종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평소 내면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연필로 글을 쓰는 꿈을 꾼다면, 그 사람이 스스로를 더 잘 표현하고 싶은 무의식적 욕망이 드러난 것일 수 있습니다. 연필로 쓴 글은 지우개로 지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실수를 수정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만약 꿈에서 연필로 무언가를 쓰다가 지우는 장면이 나온다면, 이는 과거에 했던 실수나 후회하는 일이 있어 그것을 바로잡고 싶은 심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연필은 창의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기록하거나 아이디어를 정리할 때 사용하는 도구인 연필은 새로운 시작이나 창의적인 영감을 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꿈 속에서 연필을 발견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창의적인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심리적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연필 꿈은 그 상황에 따라 다른 해석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연필로 글을 쓰는 꿈을 꾸고, 또 다른 사람은 연필이 부러지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해몽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연필로 글을 쓰는 꿈은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싶어하거나, 해야 할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집중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꿈에서 열심히 글을 쓰고 있다면, 이는 현재 몰두하고 있는 일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연필이 부러지는 꿈은 진행 중인 일에서 난관을 맞닥뜨리거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 요소가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 학업, 대인관계 등에서 좌절감이나 실망감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반면, 새로운 연필을 사용하는 꿈은 반대로 새로운 기회를 얻거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에서 다른 사람에게 연필을 빌려주는 것은 자신의 지식이나 도움을 타인과 나누고 싶은 마음을 반영합니다. 이는 타인과 협력하고자 하는 의도나 공동작업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례 1,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사람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은 어시는 최근 꿈에서 연필로 계획을 적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는 어시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고 싶어하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냈습니다. 결국 이 꿈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사례 2,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 BC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연필이 부러지는 꿈을 꾸었는데, 이는 시험 준비 과정에서 불안감과 압박을 느끼고 있는 그의 심리적 상태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꿈의 해석을 바탕으로 BC는 더 철저히 준비하기로 마음먹고, 자신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례 3, 자기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평소 자기표현에 어려움을 겪던 CC는 꿈에서 연필로 글을 썼지만, 계속해서 문장이 엉키고 내용이 맞지 않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는 CC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CC는 이후 자기표현 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글쓰기와 대화 연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진, 당선, 승리, 결제, 합의 등이 있다. 꿈에 연필이나 볼펜이 없어서 답안지 작성을 못했어요. 입학시험이나 취업시험 등에서 불합격을 상징하는 것으로, 원하는 일이나 추진하는 일이 좌절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흰옷에다가 붓글씨를 쓴 꿈. 어떤 권리나 책임을 남에게 넘겨줄 일이 생길 징초. 답안지에 답을 쓰려는데 연필이 없었던 꿈. 시험, 취업, 전직 등의 방도가 없어 불합격된다. 만년필 기타 필기 도구를 남에게 주는 꿈. 명예, 권리, 직책, 방도, 기판력 등을 읽는다. 만년필 펜촉이나 볼펜 샤프 등으로 몸이 찔리는 꿈. 문구르는 문장이나 문학 또는 학문에 관한 상징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필기구들은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것들로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도나 능력, 권리 등을 상징한다. 또한 여성이 펜과 샤프 등의 뾰족한 문구류에 관한 꿈을 꿨다면 이러한 도구들은 남성 성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흑역한 필기 도구에 몸이 찔리는 꿈은 성적인 행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꿈이다. 돛펜 만년필 등으로 글씨 연습하는 꿈. 먼 곳에서 좋은 소식이 담긴 편지가 온다. 돛펜을 들고 커다란 글씨를 쓰는 꿈. 널리 명예와 명성을 떨치고 원하는 소망의 원만한 성취를 달성하게 된다. 돛펜이나 벼루 및 각종 필기 도구를 만지작거리는 꿈. 먼 곳에서 소식이 오거나 오래 못 만났던 상대의 안부를 듣게 된다. 돈 만년필 등을 빌리는 꿈. 남으로부터 분. 만년필을 얻으면 입학시험, 취직시험, 청근 등이 좋은 방향으로 순조롭게 이루어질 길몽이다. 미혼 여성이 이 꿈을 꾸면 가까운 장래에 좋은 인연을 맺게 된다. 자기가 남에게 주는 꿈은 문서로 인하여 다툴 일이 생긴다. 자칫 명예를 훼손할지 모른다. 젊은 여성은 예인과의 이별 수가 있다. 돛과 벼루를 선물받는 꿈. 문구류는 문장이나 문학 또는 학문에 관한 상징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필기구들은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것들로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도나 능력, 권리 등을 상징한다. 또한 여성이 펜과 샤프 등의 뾰족한 문구류에 관한 꿈을 꿨다면 이러한 도구들은 남성 성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사람한테 붓과 벼루를 선물받는 꿈은 학문으로 이름을 떨치고 소설과 시댕의 창작물이 세상의 주목을 꿰게 될 것을 나타낸다. 붓으로 글씨를 쓰는 꿈. 꿈 속에서 붓으로 글씨를 썼다면 이 꿈은 자신의 사상, 학문, 이론 등을 세상에 펼치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꿈에 해당한다. 혹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이기도 하다. 어떤 사람이 먹이나 붓을 나에게 주는 꿈. 시험, 입학, 승진, 학문 또는 직장과 연관된 기쁨이 생기게 된다. 에머라이드로 만든 연필로 글씨를 쓰는 꿈. 훌륭한 대작을 창작하여 새로운 문화의 장을 열게 된다. 연필심이 변해 용머리가 되는 꿈. 장관 문필가로 숱한 작품을 창작하여 대문으로 이름을 떨친다. 연필이나 볼펜이 없어서 다반지 작성을 못한 꿈. 입학시험이나 취업시험 등에서 불합격을 상징하며 원하는 일이나 추진하는 일이 좌절된. 연필이나 펜에 피가 묻어있는 꿈. 저술활동으로 명성을 떨치게 된다. 시험합격, 지피, 창작 등이 있다. 자기의 흰옷에 누가 국글씨를 쓴 꿈. 자기의 신분이 새로워지거나 간판을 새로 바꾸게 된다. 지프차에 큰 붓을 쥐고 파고 가다 내린 꿈. 문학작품을 출판하거나 잡지사의 작품을 연재하게 된다. 칼로 음식물을 썰거나 나무 연필 따위를 깎는 꿈. 어떤 일을 분할, 분배, 정리할 일이 있게 된다. 펜이나 붓뱃의 꽃을 피는 꿈. 문구류는 문장이나 문학 또는 학문에 관한 상징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필기구들은 괴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것들로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도나 능력, 권리 등을 상징한다. 또한 여성이 펜과 샤프 등의 뾰족한 문구류에 관한 꿈을 꿨다면 이러한 도구들은 남성 성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꿈에서 펜이나 붓끝에 꽃이 피었다면 학문이 한 단계 진전되고 문장이 능숙해질 조짐이다. 따라서 문예 방면이나 학문을 지속해온 사람에게는 대길몸이다. 학생의 꿈에 연필을 얻거나 사는 꿈. 학교 성적이 우수해지고 훌륭한 친구를 사귈 수 있다.